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척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1번부터 70번까지의 패턴을 끝냈기 때문에 그 10개의 패턴에서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는 한 대로 좀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벌을 복습하냐면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종속 접속사들 그렇죠? 부사절부터 해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이제 앞에 있는 주절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왼쪽에서부터 쭉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문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답을 쓰게 되면 이게 before이나 when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해석하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자 내가 멀리 가지 않았죠? 멀리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노인을 만나게 된 거죠. 이거를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노인을 만나기 전에 나는 멀리 가지 않았었다.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 시제를 보면 얘는 과거고 여기가 과거 완료니까 얘가 좀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노인을, 한 노인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미 멀리 가지 않았었던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참 너무 뒤에서부터 끌어와야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나는 멀리 가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노인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일단 정답은 until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until, till도 되겠죠. till과 until은 같으니까. 자 이것도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마침내 내가 그 스테이션, 역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달리고 달렸다. 라고 하기보다 그냥 왼쪽에서부터 나는 달리고 달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역에 도착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이제 정답은 till이나 until을 이제 쓸 수가 있겠는데 자 왼쪽에서부터 해석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죠. 뭐를 알지 못해요? 건강에 대한 축복을 알지 못하죠. 자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쵸? 자 그런데 이것도 뒤에서부터 끌어와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잃을 때까지 우리는 건강에 대한 축복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쵸? 너무 뒤에서부터 끌어와야 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는 건강에 대한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그쵸?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도요. 이것도 it was not long before 고문이죠. 우리가 before 같은 경우는 뭐뭐 전에만 아는데 그게 아니죠. 예 이것도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서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기까지라는 뜻도 있어요. 자 왼쪽에서부터 해석하게 되면 이것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비로소 그녀가 나타났다. 그쵸? 또는 왼쪽에서부터 해석하게 되면 그녀가 나타나기까지 나타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둘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를 마치 before, after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처럼 뭐뭐 전에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하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뭐뭐 하기까지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가 나타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not until 고문이죠. not until 고문 not until 고문은 뭐예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죠. 자 그런데 보통 이 not until 고문은 이 not과 함께 그 until이 이끄는 내용이 앞으로 가면서 도치가 일어나는데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하나죠. 바로 강조 툴 가운데에 쓰일 때 그쵸? 이 not until이 it was와 that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뒤에 있는 내용이 도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나에게 그가 나에게 경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쵸? 그가 나에게 경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어떻게 됐다? 인식하게 됐다죠. became aware of니까 뭐뭇을 인식하게 되다죠. 그 위험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자 6번은요. 구이명한 뭐뭇 하자마자 구문에서 노순얼된 구문이죠. 노순얼된 예 그래서 노순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이것도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자 내가 집을 떠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명사 접속사로서 뭐뭇 하자마자 있었죠. 예 더 모먼트 더 디 인스턴트 더 미닛 그쵸? 요 세가지가 뭐뭇 하자마자였죠.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는 랜 어웨이 달아나버린거죠.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보면은 now that 또 아시죠? now that 그쵸? 뭐뭇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몹시 그리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 같은 경우는 서치 어형명이죠. 예 우리가 어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쏘는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어 형용사 부사는 앞에 써져 있으니까 명사가 뒤에 이렇게 오는데 서치 같은 경우는 어형명이죠. 어형명 그쵸? 예 그래서 이 서치는 어형명 왜냐면 얘 자체가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뒤에 오는 거예요. 얘는 쏘 자체가 품사 자체가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건 형용사 부사니까 얘네가 먼저 오는 겁니다. 자 해석하면 자 그게 너무 무거운 박스여서 그쵸? 서치 that도 결과 용법이죠. 자 그게 너무 무거운 박스여서 그는 이동시킬 수 없었죠. 그 박스를 그쵸? 자 10번입니다. 10번은 이제 쏘댓을 붙여 쓴 거죠. 예 근데 쏘가 생각이 가능하고 됫도 생각이 가능하고 그래서 쏘 됫을 써도 되고 근데 여기가 칸이 한 개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야겠죠. 쏘만 쓰던가 됫만 쓰던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가 열심히 일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편안하게 그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는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에서 살펴봤던 예문이죠. last 주어 should 동사원이요.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었어요? for fear that이 있었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in case that이 있었죠. in case that 그쵸? 자 그래서 나는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죠. 뭐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보게 하지 않으려고 그쵸? 볼까봐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as가 이끄는 양보절이나 또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그 부사절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 보어가 튀어나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해석하면 양보로 그가 가난하기는 하지만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는 언제나 행복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이제 비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이 뜻이 같아지도록 밑에 문장을 완성하래요. 여러분 as soon as 나왔죠? 예 이거를 no sooner than 그쵸? 예 as soon as 는 no sooner 그쵸? than으로 바꿀 수 있고 그쵸? 헤드 pp가 되겠죠? 그리고 하들리나 scarcely 그 다음에 when before 로 바꿀 수 있겠고 시제는 뭐가 됩니까? 시제는 과거 완료인 헤드 pp가 되겠죠? 뒤에는 어떻게 돼요? 뒤에는 주어 다음에 원래 시제인 과거 동사가 주로 나오죠. 그래서 as soon as 를 하들리로 바꾸고 나면 얘가 도치가 일어나죠? 일단 헤드 pp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들리 해 히 곤이 되겠죠? 그리고 to 배드가 되고 뒤에는 뭐예요? 하들리니까 when을 써주면 좋겠죠? when 그리고 the doorbell 랭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보시면은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다죠? 예 너무 뭐해서 뭐뭐하다 이 결과의 부사절이죠?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단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는 무슨 용법? to2 용법이죠? 그래서 the book was too difficult 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를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 행위의 주체가 다르죠? 얘는 북이고 그걸 읽을 수 없는 거는 나죠? 행위의 주체를 따로 써줘야 돼요. for me 그리고 to read 한 다음에 it을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자 이렇게 이 위에 쏘댓구문처럼 복문일 때는 이 뒤에 read 다음에 목적어 it을 써줘야 돼요. 이게 더 북이죠. 그런데 단문으로 쓸 때는 여기에 비워놔야 돼. 왜 그래요? 이 read의 목적어가 이 read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인 더 북이 이 read의 목적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읽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더 북이죠. 굳이 여기다 it을 또 안 써주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I go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다. so that might 저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할 수 있도록 즉 내가 첫 번째 열차를 잡을 수 있도록 잡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인으로 시작하는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인오더 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인오더는 생략 가능하죠. 인오더 투 캐치 더 first train 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last 주어 슈도 동사 원형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냥 so that 소로 바꾸면 돼요. so that 써준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죠. so that so that she 그렇죠. she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뭐 might not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과거니까 may 안 쓰고 might 썼죠. might not be rate 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녀가 늦지 않을 수 있도록 그녀는 hurried 재촉을 한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무관사 명사죠. 예 그래서 이 as가 원래는 도우나 얼도우 같은 양보졸이었는데 그 양보졸에서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이렇게 as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도우 다음에 여기 뭐가 돼요. he was가 일단 오겠죠. 그리고 원래 관사 있었던 녀석이니까 cold 앞에 이렇게 관사 어를 써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가 겁쟁이였기 때문에 he could not bear such an insult 그는 그러한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다. bear은 여기서 참다죠. 자 6번입니다. however poo a man maybe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가 왔죠. how ever 그쵸. no matter how 로 바꿀 수 있겠죠. no matter how pool 그쵸. 얼마나 가난할 가난한지 가네 누가 한 남자가 a man maybe 컴마 찍고 he can be happy 써주면 되겠죠. 자 요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해 지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밌습니다. 이 독해 지문 이 책을 만드신 저자가 참 이러한 이 독해 지문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읽다가 참 저도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자 바로 지문 보시면 a woman's daughter 바로 그 어떤 한 여성의 딸이죠. 여성의 딸이 be about to 부정서예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쵸. 뭐 하려고 했어요. give birth to죠. give birth to는 뭐예요. 뭐뭇을 낳다죠. 낳다. 그쵸. 출산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막 그녀의 첫 번째 아이를 갖다가 and so 그러므로 she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바로 그 여성이죠. 이 사람이죠. 그 여성이 결심했어요. 뭐 하기로 to a company 동반하기로 수반하기로 자 누구와 그녀와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 딸이죠. 자기 딸 이거는 자기 딸과 자기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죠. 사위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이제 가려고 결심을 했죠. 이제 막 애를 날려고 양수가 터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중에 as the woman stood with her daughter and son-in-law 하게 되면 사위죠.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끊고 해석하면 자 그 여성이 서 있었을 때 누구와 그녀의 딸과 그리고 사위하고 서 있었죠. 어디에서 병원 업스터테리스 하게 되면 이게 산부인과예요. 병원의 산부인과 월드 병동이죠. 병동 거기에 서 있었을 때 그녀가 그 여성이 빔 빔은 이제 활짝 웃다 활짝 웃다 아주 프라우드 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활짝 웃었어요. 바로 her new baby grandchild 바로 그녀의 새로운 아기 손자 손주를 보고서 아주 자랑스럽게 웃었죠. 그리고 그녀는 뭐하기 시작했어요? 외치기 시작했죠. 뭘로 외쳤어요? 바로 아주 큰 자부심과 그리고 satisfaction 만족감을 가지고 외쳤어요. 뭘 외쳤습니까? how much 얼마나 많이 그 아이가 resemble 닮았냐 그녀의 엄마를 자기 딸을 그러니까 그녀가 이걸 announced 알리다죠. 알렸는데 누구에게 알렸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알렸대요. to no one in particular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인물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알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알리고 다녔는데 누구에게 알렸는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뭐를요? 데디아의 내용이죠? 바로 그녀의 첫 번째 손주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뭐를요? 그녀의 딸의 눈을 그리고 그녀의 딸의 코를 그리고 그녀의 딸의 칼러링은 이제 피부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피부색 그리고 그녀의 딸의 닌플 하게 되면 보조개죠. 보조개 를 가지고 닮은 것처럼 보이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Don't worry. 걱정하지마. Your mother is coming tomorrow. 너네 엄마가 지금 오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의 엄마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걱정 말래요. 라고 와이프가 말을 하죠. 그래서 Perplexed expression 바로 아주 당황한 표정이 Came over 위에 있었어요. 어디 위에 그 남편의 얼굴 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당황한 표정이 그러나 와이프는 계속해서 말했죠. 물론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예요? 남편의 엄마가 왔을 때죠. 그때는 어때요? The baby will look just like you. 그 애기가 오로지 너만 닮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우리 애들을 보면 저를 보죠. 거기서 근데 이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갓집 식구들을 보면 첫째가 우리 와이프를 닮았다는 거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고 어 우리 저기 누구랑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와 저희 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원래 다 이런 것 같아요. 그쵸?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뒤로 가서 윗글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속담이 뭔가? 1번에 보면은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2번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숲을 숲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무 때문에 숲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소한 것들 세부적인 것들 때문에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나무는 알려진다. 열매로 그 열매로 알려지죠. 성경구절 중에서도 열매로 알리라 라는 구절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뿌린대로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정답인데 일단 이걸 지격하면 뭐예요? 가깝대요. 내 셔츠가 가깝대요. 그쵸? 하지만 내 피부는 더 가깝다. 그러니까 내 몸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죠. 자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들 이제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5번이 정답이긴 한데 이 책에서 정답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완전히 이것을 반영한 속담인지는 조금 제가 살짝 이렇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1, 2, 3, 4번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밑줄 친 부분은 아까 전에 뭐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don't worry your mother is coming tomorrow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오면 그러면은 그 이제 여자의 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팔이 안으로 굽게 되면서 이제 그 손주를 보고서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 닮았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얘기죠. 그쵸? 네 자 오늘 재밌는 글 잘 읽었고요. 복습도 잘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71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30개의 패턴만 보면은 이 성문 영어 군문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책 괜찮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100개의 패턴만 다 숙지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익숙하게 되면 이게 말하기나 또는 쓰기나 읽기나 심지어 듣기까지도 좋은 이게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